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풍경이 바뀌었죠 여기는 저의 방인데 제가 원래 찍던 데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찍다가 열사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이렇게 좀 에어컨이 들어오는 저의 방으로 좀 배경이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때 눈썹을 어떻게 그리냐고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눈썹을 어떻게 다듬는지 어떤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고 또 이 제품이 괜찮다 큰 아이들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해봤고요 보여드리려고 일주일 동안 깎지 않고 조금 더러울 수도 있어요 더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보여드리려고 안 갖고 왔고요 지금 눈썹도 아예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상태예요 저는 여기 양쪽이 비대칭 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 왼쪽 눈썹이 좀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스타일이고 오른쪽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눈썹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양쪽 눈썹 중에 제 얼굴 전체적인 형에 더 잘 어울리는 눈썹을 먼저 고르는 편이에요 오른쪽 눈썹이 더 제 스타일이 제 얼굴에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 눈썹을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쪽 눈썹을 먼저 그려주고 나서 요거에 맞춰서 여기를 깎아나가는 그런 형태로 다듬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기를 먼저 그려야겠죠 이제 그리기에 앞서 제가 그럼 평소에 어떤 브로우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는지 소개시켜 드리면 두 개 첫 번째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아이브로우 제품이고 그 다음에 요거 기스미 헤비 로테이션 하드 엣지 아이브로우 펜슬 공사 그레이브로우 정말 많이 쓰는 거는 요거 페리페라 요 제품이에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정말 많이 봐서 지겨울 정도의 제품인데요 페리페라는 베이스를 했든 안 했든 그냥 그런 컨디션에 상관없이 되게 잘 그려지는데 또 너무 진하게 그려져서 좀만 그리면 갑자기 확 짱구 눈썹처럼 되거나 또 너무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너무 연하게 발색이 돼서 막 계속 그려도 막 이 눈썹만 아프고 할 정도로 안 그려지지 않는 정말 적당히 잘 그려지면서 너무 진해지지 않는 딱 그런 발색을 가지고 있고 제 눈썹 모 조금 갈색 모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딱 예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너무 튀지도 않고 진짜 눈썹에 잘 어울리면서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그래도 만 원 초반대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썹 보면 만 원 초반 좀 비싸면 만 원 후반대 얘는 6,000 얼마예요 할인하면 5,700원을 할 수 있어서 그냥 모든 게 완벽한 제품이어서 저한테는 정말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키스미 헤비로테이션 제품을 말씀드려보자면 조금 발색이 잘 드는 그런 아이브로우 제품 중에 하나고 피부에 정말 딱 달라붙어서 지속력도 되게 높은 편이어서 좀 하루 종일 지속이 잘 되고 발색이 좀 더 페리페라보단 잘 되는 제품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색깔도 엄청 오묘해요 완전 그레이 브라운 딱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그레이시 하면서 조금 올리브 카키 이런 게 정말 한 방울 들어가서 되게 오묘하게 이런 눈썹 모 색깔이랑 어울려져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좀 더 머리 색깔이나 눈이나 이런 털의 색깔이 진하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딱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아이브로우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려봤고 저는 오늘 어김없이 페리페라 제품을 사용해서 눈썹 다듬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저는 이쪽 눈썹을 더 마음에 들어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그려볼게요 유분은 일단 제거하고 온 상태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눈썹을 일단 먼저 그려줍니다 눈썹을 그려줬고요 이쪽 눈썹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긴 한데 제가 마지막에 같이 정리를 할 거여서 어차피 이렇게 그려준 상태에서 이제 눈썹을 대칭을 어느 정도 맞춰줄 거예요 제가 하는 꿀팁이라고 해서 알려드리면 저는 일단 이런 치실을 준비합니다 이런 치실을 그냥 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어질 만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런 진한 색 섀도우 아무거나 상관 없어요 진한 색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릴 때 사용하는 거여서 이거를 이 치실에다가 이렇게 놓고 묻힐 거예요 저는 이쪽을 교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안 묻혀도 되겠죠 한쪽에만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여기 이렇게 묻었죠 이거를 가지고 평행을 이렇게 그려줄 거거든요 일단 위에 부분 먼저 시작할게요 여기를 놓고 이렇게 사람이 이게 사람인지라 자기 눈썹을 이렇게 맞춰서 그리게 돼 있거든요 하다보면 최대한 매직 아이를 살짝 해주세요 매직 아이를 하면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살짝 평행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 위의 부분은 다 잘라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이미 많이 제거가 된 상태인데 이게 조금 더럽지만 여기 아이들을 제거를 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 끝 라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길이감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각도가 눈에서부터 요정도로 올라가잖아요 요것도 똑같이 근데 눈에서 여기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서 한번 딱 찍어줍니다 요렇게 요 아래 정도 되게 은근히 그리다 보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요렇게 평행을 맞춰서 그려줍니다 그럼 요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생겨요 되게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아닌데 요정도 가이드라인을 먼저 저는 그려주고 나서 시작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 가이드라인 위나 아래로 떨어지는 애들은 다 내가 좀 깎아준다 라고 생각하고 눈썹을 다듬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다 이렇게 깎아줄게요 위에 있는 애들은 원래 최대한 안 깎는 게 좋거든요 되게 눈에 잘 띄기도 하고 지저분해 보면 근데 저처럼 비대칭이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이 깎아줘야 되더라고요 여기 아래도 이 선 아래로 떨어지는 여기 살짝 지저분한 아이들 있죠 얘도 다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살짝 닦아주고 눈썹 털들을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 그리는 거는 되게 쉬워요 정말 너무 똑같은 형태로 그려준다기보다는 나의 이 눈썹 눈과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이드라인을 그린 이 정도 이만큼 채워줘야겠죠 당연히 여기 없었던 애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끝을 살짝 아래다 그렸는데 조금 더 올라와줘야 될 것 같아요 각도에 맞춰서 한 이 정도다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끝이랑 얘를 살짝 이어줍니다 그려놔서 얘를 채워주면 돼요 아까 그렸던 가이드라인을 조금 닦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면 거의 이상함 없이 거의 제 얼굴에서 잘 어울려지게 그려졌죠 이렇게 일단 눈썹의 형태나 완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으로 저는 정말 눈썹을 그릴 때 쉐이퍼를 꼭 사용을 해요 그게 결을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엄청 저한테는 큰 차이로 다가와서 쉐이퍼 제품도 추천을 드려보자면 정말 잘 쓰는 거 딱 두 개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얘네도 영상에서 되게 많이 노출 많이 보여줬던 애들인데 먼저 이거는 바닐라쿠의 스머지 아웃 디테일 브로우 카라 클레이 픽서 제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힌스 브로우 쉐이퍼 다크브라운 이 색상이에요 이 제품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되게 고정력이 강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결 정리를 할 정도의 픽싱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정말 저의 눈썹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려져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제품 그 다음으로 이거 바닐라쿠 제품을 설명드려보자면 확실히 투명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고정력에 집중한 제품이에요 근데 또 고정을 하면 너무 딱딱해져서 여기가 이렇게 거의 왁스 바른 것처럼 굳어져서 이렇게 뭔가 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딱딱한 제품들이 있는데 얘는 딱 적당히 픽싱을 해주고 고정력이 있으면서 너무 딱딱하게 굳지 않아가지고 제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투명 픽서 제품이에요 오늘은 이거 힌스 제품을 사용할 거여서 뚜껑에다가 최대한 액을 덜어야죠 전체를 다 그려주지 않을 거고 앞쪽만 그려줄 거예요 조금 뭉치면 살짝 손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없어져요 앞에는 위로 살려주고 끝에는 결에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은 차이는 없지만 되게 결정이랑 색깔이 살짝 연해져서 더 제 얼굴에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이 됐죠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살짝 앞쪽은 세우고 뒤쪽은 살짝 이 결 방향대로 이렇게 하면 제가 평소에 그리는 눈썹이 완성이 됐거든요 앞은 살려주면서 뒤는 적당하게 완만한 그런 스타일 저는 그린답니다 길지는 않은 영상이지만 저처럼 조금 비제칭 눈썹이 있으셔서 좀 고민이셨던 분들이나 내추럴하면서도 결을 살리는 눈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의 추천템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